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들어왔습니다. 너무 예뻐. 어머, 술꾼인 것 같아요. 우와, 아름다웠어. 치니크가 없나? 치니크가 없나? 미션을 야채하고 흥분하시더라고요. 진짜 맛있는 조지아 수박. 매운 거 맛시다! 아! 너를 넣고! 아! 아! 뜨거! Fucking Lo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거기서 붙여서 가면 너무 소음걸이 와 와 와 귀여워 근데 보고있지? 먹어봐 엄마 좋다 봐봐 fluh 이거 롤링 응 응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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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인형 erf 인형ited 얘들아 예수님 눈이 너무 커서 무서워서 못 지웠구나 그래 가지고 놀고 있어 와 진짜 진짜 아니 여기 올라와야죠 여기에서 들어가네 여기서 들어가네 뭐야? 이렇게 다녀오면 왜? 신기해 저렇게 말이 갑자기 지나가 말가족이 저런 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 너무 귀엽다... 애기말 가운드 딱히는 것 같아요 엄마도 저거 말먹이 주니까 잠시만요? 가만히 있어, 가만히 고산지대라서 진짜 숨이 잘 안 쉬어진다 이곳은 카로사의 신한 곳입니다 한 번 더 살펴보는 자세계 아, 저기 이렇게 내려오는구나 한 번 더 해서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뽀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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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야 애기야 애기야 엘리아의 망토 여기 보면 진짜 망토 이렇게 받고 있어 와 이게 어디로 비치냐면 십자가로 비쳐 맛있어 아가씨 옷을 잘 입히거나 들어 어머, 술꾼인 것 같아요. 아가씨는 보기와 달리 술꾼인가봐요. 어쨌든 맛있는 와인 하나 사니까 기분 되게 좋다. 너무 예뻐. 얘들아, 여기서 뭐 하니? 중독독독독독독들 비슷한 시대에 숨겨있어서 응 피곤하다 오늘 왜 이렇게 지치지? 그러니까 얼굴이 완전 광이 잘 자리야 너? 응 응 뭐야? 뭐 이 새템이? 아니야 내가 언제 해 나 여기 좋아해 얼굴들이 다 뺀질 뺀질이야 지금 응 진짜 얼굴이 완전 광이 짱이다 형들은 잘 안 treaty 한글자막 by 한효정